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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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동역에서입니다 바람에 날려온 어묵 맹시는 날 전문이 내리는 날 안동역 밖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자 새벽부터 오는 눈이 눈물같이 덥는데 반응은 큰지 모두는 큰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높고 높는데 기적소리 끊어진 맘에 에 시원 지워야 사랑 없나 천명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불궁같이 덤벨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대답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높고 노는다 밤이 깊은 한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높고 노는다 밤이 깊은 한동역에서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